그런데 오빠들 두 분 다 되게 한국사람들 같이 배우고 있어요. 왜요? 실제로 저 처음 만나셨잖아요. 네, 처음 배웠어요. 그런데 맨날 TV로 조금 맨날 밝은 모습이어서. 아, 그래요? 아, 밝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되게 잘, 되게 잘 약간 좀. 그 외국 배우, 언니 그 배우 누구지? 오빠는 그 배우 누구지? 오빠 그. 그? 외국 배우 있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 누가? 광주영이? 네, 네. 외국 배우 닮았다고? 네. 아, 옛날에 말론 불한도. 말론? 말론 불한도 닮았다는 소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요, 요즘에. 네, 진짜 말론 불한도 많이 닮았다고 그랬고. 그럴 수도 있겠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브루스 윌리스. 응. 내가 율부리너.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율부리너? 요즘 배우야, 요즘 배우? 요즘 배우? 요즘, 요즘. 뭐하는 사람이. 하다가 요즘, 요즘은 또.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액션 영화 많이 찍고.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액션 영화 많이 찍고. 그 스타드는 제인, 제인스 스타드. 네? 아, 그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남자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남자 있잖아요. 아, 역시. 이야, 역시. 제인스 스타드 그 사람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완전 잘 맞는데요. 몸만 빼고, 얼굴. 아,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몸만 빼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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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세고 와서 누워있겠다면서요. 서로 다 했을 때. 감기, 감기, 감기. 아, 감기. 형, 방 세고 와서 누워있겠다고 그랬어요. 아, 감기. 감기. 아, 감기. 아, 감기. 아, 감기. 아, 감기. 아, 감기. 아니, 형님 두 분이 오시네, 형님 두 분이. 아니, 형님. 진영이요, 진영이요. 형님. 아니, 형님 두 분이 오시네. 아, 형님 용타이는 오시네, 형님. 아니, 오랜만에. 아니,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아, 어제 나랑 메시지 했었잖아. 오빠, 안녕하세요. 우와, 100만 명. 우와, 진짜. 잘 지냈어? 네. 응. 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오빠. 어떻게 이렇게 한계상 변했어.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와, 대박. 무사히 얘기하는 거야. 어머, 어머. 효범 언니 곤방 어디 갔어. 야, 너. 나 언니 보러 왔어. 나, 나 보러 왔어? 어, 언니 보러 왔어. 야, 보승이 내 거야, 건들지 마. 너? 야. 생각해 볼게, 언니. 아, 얘도 예쁘네. 아, 나 미치겠네. 이게 무슨 얘기야, 언니. 누나. 어? 누나도 예뻐요. 아, 나 예뻐. 옛날에 이뻤어요. 야, 얘네는 왜 이렇게 얇네, 애들이. 얇아. 얇아. 야, 불청 처음으로 미스콜리아가. 미스콜리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곤애네, 노곤애네. 어쩐지 광규가 웃고 있더라. 아, 아. 아, 너무 나네. 아, 너무 나네. 아, 너무 나네. 아, 언니. 아,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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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시네요. 보지 마?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약속 바위 이거다, 이거. 저거. 손바닥 같잖아, 손끔밀구. 어디 있어? 이거 손목하고 손이 있네. 아, 여기네. 맞네. 여기 새끼 손가락. 어머, 그런데 이거 갈비찍 안 되잖아. 야, 이거 약속, 약속해줘. 약속 바위님, 약속 지켜주세요. 자, 최, 아, 손목의 약속은 2017년 결혼 발표하는 것입니다. 와! 만,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뭐? 야, 약속 바위님. 약속 바위님 이거 약속 지켜주시면 난리 나는 거야. 대한민국은 떠나서 전 세계, 야, 이 약속이 정말 지켜졌다 그래서 난리 납니다. 약속 바위님, 도와주세요. 누나도 빨리 해, 누나도 빨리. 우리 불청 친구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약속해줘요. 아유. 자, 누나. 약속해요. 약속. 약속. 아, 아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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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민주 씨. 아, 오랜만이에요, 형님. 네.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민주 씨입니다. 아유, 형님. 아유, 형님. 아, 이거 어색함. 아, 이거 어색함. 처음 보니? 아, 알겠다. 내가 미스코리아 내가. 미스코리아들이랑 오빠가 방송을 많이 하셨죠. 미스코리아, 내가 미스코리아 전문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미스코리아 미스 한국일보. 네. 아, 그렇구나. 형, 거기다가 녹원에 총무를 하고 있대. 아, 진짜? 야, 그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야, 녹원에 총무면 박수 한 번 주자고. 야, 녹원에 총무야. 저기요, 방금. 저도 총무예요. 아, 네. 야, 무척총무야, 무척총무. 예, 예, 반가워요. 야, 녹원에 하고 말이야. 예, 내가 서총이는 한 번 할게요, 형님. 그래, 그래, 그래. 누가 누가 맞이했어요? 미스코리아 씨 왔을 때. 본승이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본승이야? 그래서 이거 장작 다. 본승이가 오빠예요? 아, 네, 네. 선구가 소원 풀었다. 막내, 막내. 오빠가, 오빠라고 해줄 사람이 와주길 바랬었거든요. 한번 들어봐라. 내가 그냥 오빠라고 한 번 해줄게 할 때 싫대요. 나이가 진짜로 어려야 된대요. 아, 그래? 소원 이뤘네. 지금 아마 지금 우리 멤버 중에는 최성국 씨가 지금 굉장히 반한 것 같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확실히 여자 동생이 들어오니까 누나들한테 미안한데 제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쪽이 성국이 오빠. 네. 효, 효범이 형?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성국이 오빠. 성국이 오빠. 얘도 만만치 않아 형 거야. 어? 싸움 잘하지 않아요? 모순인가? 영화 때문에 배운 거고요? 영화 때문에 배운 거고요? 아!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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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영화 때문에 배운 거고 제가 원래 무용 전공해서. 무용. 아, 무용. 보여줘. 보여줘. 한국, 한국 무용 선이라는 게 있잖아, 선. 그건 집하고 어울리잖아요. 선. 조금만, 조금만. 아, 느낌만 보자는 거죠, 이거. 자! 오! 아, 진짜요. 어머나. 조용해서 이런 거 진짜. 진짜 하라고요? 아, 진짜, 진짜. 이거, 나 이거 너무 편하고 이렇게 쳐줬어. 아니, 이거 쳐줬도, 이거 거의 뭐. 아! 아of! 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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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왔다! 하!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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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희imate! 비스코리아스 코리아에서 있는 거라. 인사법, 인사법. 감사합니다. 미스 충북진, 미스 충북진. 어떻게 알았어요? 미스 충북진인가? 아 예전에 촬영할 때. 아 맞다. 아 예전에 나랑 같이 연기를 하고 그래서. 부부로 연기를 했었고. 아 뻥트라고 했어? 아 그래. 뻥트. 아. 어? 오빠, 그러다가 태워 먹은 적은 없어요? 있지. 있죠. 젖은 양말은 뜨거운 걸 잘 못 느끼나 봐. 김이 오락오락 나잖아. 칡이 남자한테 되게 좋거든. 내가 어렸을 때 식먹고 자란 사람 아니야. 어? 좋겠어요. 좋겠어요. 집을 사면서 이렇게. 그런 말은 왜 해요. 아, 칡을 말고 없어. 칡을 사면서. 그런 말은 왜 해요. 그런 말은 왜 해요. 어머, 강기 씨가 엄청 또 놀려요. 아니, 칡을. 아니, 칡이 그 정도 남자한테 좋대. 내가 일어나면 사내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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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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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10% 필요하다. 이러면 안 드시나 봐. 진짜 맛있어. 이미 안 드시나 봐. 너무 잘 받아가지고. 우리의 오이 엑소. 야, 야, 야. 민... 민중이는 오카라이 보다 미스콜이 안 와. 형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제일 좋아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제일 좋아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상해! 오빠 미스코리아 좋아했나 봐요 형, 그런 거 되게 따졌나 봐, 타이틀 이런 거 형이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거지 슈퍼모델 이런 거 따져야 돼 국진이 형 얼굴 빨개졌어 나야, 그 저기 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네? 엉덩이를? 어, 발로 찼어? 아니 국진이 형도 너무 좋아하시던데 국진이 형 오빠는 좋아하고 또 미스코리아를 좋아하고 저는 어, 질투는 없었는데 네 미스코리아 뀩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서울 가서 좀 물어보려고 궁금한 거 있으면요 미스코리아 역사에 대해서 네 제가 뭐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얘기하는데 미스코리아와 그걸 떠나서 반가움의 표시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같이 연기하다가 오랫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딱 보면 그 반가움이 있죠 내가 유난히 반가움을 표시했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